그리고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하는데 저는 지금 불체포 특권에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 체포동의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영장이 나옵니까? 영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법관이 발부하죠 근데 왜 그거를 체포동의안을 했다고 해서 영장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가 저는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는 하영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왜 가결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영재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까? 이성만하고 윤관석하고 하영재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책 청구된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게 반대표가 무더기로 쏟아렸습니다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112석과 6석 가결당론을 정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많은 155표까지 반대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향후 전국에 에러 영향을 끼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사자성어도 좋고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부터 저는 일단 양채기 소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양을 치는 소년이 자꾸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계속 몰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 장난을 치니까 정말 늑대가 나타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실은 양들이 잡아먹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20명 정도가 돈을 봉투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을 기각시키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20명도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범이야 라고 명확히 프레임을 딱 짰잖아요 이게 결국 민주당은 방탄정당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이걸 통해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더 좋겠다 가결돼도 영장심사에서 만약에 기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통과시키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부결이 돼도 상관없고 영장으로 가서 발부가 돼도 상관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서 민주당을 반탕정당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고 이에 반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사람으로서는 유구무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상태를 설명드리자면 자가당착, 모순당착, 이율배반 이런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의 부적절함이나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냐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 노력 좀 하자고 제가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했던 얘기들이 정당에는 조사권이 없어서 못하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그러면 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가령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죄송하다고 당대표가 사과까지 하고 우리가 이걸 조사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사법기관에 맡기자고 했으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믿지도 않는 검찰한테 초에 맡기자고 해놓고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을 탓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 생각했으면 당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당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기관의 판단에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은규 대표 저는 민주당의 어제 체포동의안 두 건의 부결은 저는 민심과의 영구이별이다 영구이별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요 국민들은 이제 아마 민주당을 영원히 부결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장관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은 초반부터 한동훈 장관의 기획수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에 다시 한 번 또 여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제 태도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방탄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민주당이 방탄이라고 찔려서 그러는지 방탄을 했기 때문에 방탄이 된 것이지 누구도 방탄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하영재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또 가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면책특권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켰거든요 민주당은 이번에 이성만 윤관석 두 분을 부결시킴으로써 전 모든 것을 잃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추가적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전반에 지금 깔려 있다 그래서 어제 부결의 어떤 결과가 그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말 가스라이팅 돼 있다 민주당 전체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체포동의안은 법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 말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체포동의안 이 부분이 불체포특권이 일종의 특권이고 기득권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건데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도 가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아까 한동훈의 이른바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유투표잖아요 얼마든지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소신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민심과 이형구 이별한다 혁신이 물 건너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기각시켰을까 그건 뭐냐면 지금 이게 검찰이 야당을 아예 국정의 파트너라든가 또는 국회로서 존중을 안 하구나 여기서 밀리면 오히려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가 수시로 압수수색당하고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개인지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더 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영장을 또 신청하고 그래서 지금 실은 이게 민주당이 방탄정당이고 민심과 영구 이별돼서 지지율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폭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민심과 물 건너가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당이 1년 내내 1년도 넘었죠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만 삼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 또 하듯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도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은 또 하네 또 야당이네 여당은 없네 또 별건이네 별벌건이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당연히 혁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인식에 굉장히 높게 쌓여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헌법이 부여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특권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저는 두 개가 왜 연관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실침사 가는데 그 관문으로서 국회가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단 정치투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과를 취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 않아요 앞에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지금 이게 또 검찰 탄압이라 그러면 애초부터 사과를 하지 마시고 싸우시고 이것도 부교시켰으면 제가 논리 일관성을 인정하겠는데 앞에서는 대표가 사과하고 잘하겠다 해놓고서는 또 뒤에 와서는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할 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메신저로서 신뢰는 가져야 돼요 최소한의 신뢰 그러려면 할 일은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편향성이나 어제 국회에 와서 부적절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지 않다 나중에 탄압도 늘 얘기하시니까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한동훈 장관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부결을 시킬 거야 이 부결이 오히려 정당성이 있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건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신흥규 변호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으니까 불체포 특권에서 체포동향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사과를 해야죠 돈봉두옥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피의자로서 연관된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야 다 유죄 인정해 불체포 특권 포기에 그리고 재판 절차에서 진술 법권 포기에 이렇게 가면 검찰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주장이 맞든 어떻든 무죄추정의 원칙은 분명히 존중돼야 되고 진술 법권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입만 열면 자꾸 진술 법권 행사했다고 비판을 해요 그럼 헌법에 진술 법권 빼야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하는데 저는 지금 불체포 특권에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 체포동의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과거에는 불체포 특권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검찰이 정권 바뀌면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조건 체포동의안만 한다면 그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왜 있죠 논점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개를 섞으시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영장이 나옵니까? 영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법관이 발부하죠 그런데 왜 그거를 체포동의안을 했다고 해서 영장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가 저는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는 하영재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왜 가결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영재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까? 이성만하고 윤관석하고 하영재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영재 의원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민주당 대표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잘못 아는 거니까 아니 본인이 범죄 사실 자백한 사람이 영장실질 받는 거하고 범죄 사실 부인한다 하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유죄가 됐어 그건 비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다 하잖아요 억울하다고 하면 유죄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에 존중이 그러면 이성만 부위원장이 말씀대로 하자면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지금 부인 중이니까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정당화되고 그럼 하영재 의원은 자백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건데 저는요 국회의 면책특권 그러니까 부채포특권이라는 것은 범죄 당사자의 저는 동의 여부 그러니까 범죄를 자인하냐 부인하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부채포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영재 의원과 그거를 동의 여부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불채포특권 왜 개헌하자는 말을 안 해요 국민의 의미에서 개헌하자고 해서 개헌해서 없애야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정권 바뀌어서 민주당이 야당 대표들 수사하면 또다시 불채포특권 얘기 나올 거냐 개헌하자는 약속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하셨는데 안 지키셨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약속으로 안 지키면 국민의힘이 제시해야죠 저는 폐지하는 거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데요 신은규 변호사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만 윤산석 의원하고 개헌 문제랑은 지금 연관성이 많이 없는 걸로 네 이제 개헌까지 불통이 트는데 사실 이제 중심을 잡아야죠 우리 김혜령 대변인하고 하은기 부대변인은 기회가 없었는데 먼저 김혜령 대변인하고 기회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선에서 패한 후에 민주당이 한 일이 뭡니까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방탄과 입법 폭주라고밖에 지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의원직을 달고 당대표에 오르셨는데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원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공찬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함박법을 강행을 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법안 또 관련 사건 판검사를 법 왜곡제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밀어붙였습니다 대표 취임 후에 10개월 내내 방탄 국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부결까지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자꾸 검찰이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표 취임 후에 하신 일들을 한번 민주당이 돌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소대 요구무원이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계가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추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측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에요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랑 왜 커넥션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민의힘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정운영을 하는 주체가 마치 민주당만 보고 국정운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했던 일들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검소한박법 얘기 저 그거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안입법 하려고 사기특위 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기특위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냥 끝났거든요 그러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안 지냐 이런 생각을 제가 드는데 이 논리를 이 기준을 그대로 저희 당에 적용해보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민주당만 보고 국정운영한다면 민주당은 그러면 한동안 보고 정치하느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약속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